블 voucherman 벨 떨어지는 것 못 보셨죠 이제 안 온 것 같은데 zarang 이게 정말 동남아를 탈 걸 오지 еще 하나! 뭔가 나머가 에이주니엘 괜찮았어 친구 살리러 뛸 거 같은데 친구 살리려고 구독과 알림을 누르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면 문상을 매일 두가지로 드립니다 했골amiento 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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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훠이 나이스 없다고 안 했어요? 아... 이제 없잖아요 네 그쪽이 소환한걸로 오케이 약간 심심이 하실까봐 집갓쪽 가족 사람 있으려나? 아 걔네 잡으면 파밍 수고를 덜지 않을까 열려있다 꿀집 앞 꿀집이 열려있고요 뒤 꿀집 가여져 있어요 얘네 암살하죠 여기 보인다! 정면 285 꿀집 넘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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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뛰었잖아요 이쪽으로 살짝 이쪽 그 팔소리 얘도 우리 발소리 들었다 이제 걔 같이 밀어버릴까요? 빨리? 혼자 있을 때 오케이 오케이 개피 개피 저 개피에요 개피에요 한 대만 맞추면 돼 나왔다 들어왔어 아 들어왔나? 올라갔다 이게 개피에요 나이스 쟤 올라와 그냥 들어가요 앰포스 쓰시려면 쓰세요 나이스 좋았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다고요? 아까 얘 쏘는 애 있잖아요 못들었어 35도 애 쐈어요 한 팀 더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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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아파트? 라인? 아이고 나가긴 나가야 되니까 풀터핑하고 나가죠 어헝 어 무서워라 만약에 뒤에서 쏘면은 에미사로 빠!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떨리나죠 에미사로 빠 할 수 있으시잖아요 아 할 수 있죠 갑시다 안으로 저희 집 빼둘게요 오케이 이번 판은 진지하다 흔히 났어요 여러분 우리 진지하면은 큰일인데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일단은 꿀집에 붙어서 꿀집에서 1층에서부터 위치 파악하고 사람 있다 올라가지 마요 올라가지 마요 이거 이거 위에 이거 위엔 거 같은데? 착오집이 아니라 뒤에 술탄 까고 들어가죠 이거 약간 위험한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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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벡터 좀 먹고 갑시다 가요 가요 네 안녕하세요 블루님 히히읗 마우스 뭐 쓰시는지 궁금해요 히히읗 없는데 2층에도 없고 사람이 있는 거 같지 않아 이상하다 느낌이 싸해요 우리 지금 그거 중이었던 거예요? 어 보정기는 없네 보정기 보정기 음 팀 너무 오래 먹는다 빨리 빠지자 가요 가요 차 하나 차 하나 잡으세요 아하 아까 다샤도 일로 많고 네 근데 저기 자리가 좋아가지고 하지만 뚫어낼 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여기에요 여기 그냥 딱 어렸던 데가 여기라고요 계시나요 오른쪽 집조 차 일로 온다 형 우리 앞쪽에 붙었어요 이쪽 이쪽 언덕에 붙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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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어요 걔네 볼게요 이게 그 차는 아니죠 다른 애들이죠 헤드 하나 달리는 거 오케이 아까 저 차 하나는 1평집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그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들어가고 있다고요? 어 그 1평집 붙었어요 이거 약간 부셔진 1평집 쪽부터 선점하고 반공웅이 먹는 반공웅 바로 붙이셔도 돼요 걔네 우리한테 배웠어요? 몰라요? 아뇨 멀리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55도 나무에 붙었어요 그 밑에 발소리 안 들리죠? 반공웅 밑에 어 쟤 죽었고 걔 죽었고 저기 마을에 있어요 95도 오 보셔도 마을 2층집 흠 흠 흠 흠 여기 여기 차 하나 세워드릴게요 흠 흠 이거 다시 가져갈게요 그리고 으흠 가야될 각이 너무 많아 나 가까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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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하나 터졌잖아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집에 있던 애들 원 안으로 들어와야 돼가지고 들어올거예요 이쪽이 아마 안올듯 나온다 마을에서 나왔어요 들어올라고 각 재고 있어요 쟤네들 일단 화면 밖에 안보여 오케이 오케이 저 위에 185도에서 붙어요 저 산 위 190도 네 지금은 보이는 거 다 쏘셔도 돼요 저희 자리가 좋아가지고 얘네는 안 들어올 거 같고 이제 1... 한 대 그 총소리 낼 때 왼쪽에서 뛰어오는 거 조심하시고 두 명이에요 190도 마을 애들이 낯선 거 얘네 이제 들어올 듯 저 이제 일평집에서도 아마 들어올 거고 두 명 맞춰놨는데 안 들어오네 데드하나? 거기 일평집에 사람 있는데 위에 더 있어요 한 팀 더 위에 내려오고 있어요? 아니... 어... 아마요? 오토바이는 일평집 먹었어요 밑에 원하는 일평집 오케이 오케이 220도 굵은 나무 자기장 제일 끝 어 거기 오른쪽에 누워 어딘지 알 거 같애 지금 쏘는 거 보인다 저기 멀리 320도 오케이 킬 저 이동해야 되거든요 일로 저한테 오세요 풀 도핑하셨어요? 오 왔다 오른쪽 왔다 왼쪽 왔다 왼쪽 왔다 아 저기 먹혔으면 안 됐는데 큰일 났네 저 일단 손하고 계세요 이거 그냥 블루님이 잡고 오세요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네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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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니까 아마 간 줄 알 거야 그거 이용해서 잡으세요 여기 걷는 게 더 빠르겠네 산 위에는 잡았어요? 아니요 안 잡았어요 아니요 안 잡았어요 여기 일단 하나 여기 안쪽에 하나 여기 안쪽에 하나 여기 안쪽에 하나 여기 안쪽에 하나 왼손은 어디야? 오른쪽에 둘인가 보인다 저기 250도 오케이 여기 연마탄 나오는 거 봤죠? 저기 나왔어요 집에서 300도 아니 블루님 능선 바로 앞에도 한 명 있어요 체크했어요 그냥 기절 저기 저 철조망 끝에 있어요 오케이 거 왼쪽 둘 저 철조망 둘 끝이다 응 거기 뭐 연마탄 저쪽 끝 왼쪽 끝 오른쪽 오른쪽만 잡으면 돼요 와주세요 오탄 좀 오탄 없어 나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오탄 없어? 나 29발이 다 해요 저도 오케이 오케이 제가 먹고 올게요 자 엠 나 7탄이에요 7탄 저 철조망 안인데 아 이거 약간 먹다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이걸로 해야겠다 원이 오기를 원이 오기를 앞에까지 붙을게요 저 수류탄 많거든요 어디지? 저기 저기 자기장 철조망에 붙어있어 200, 300도 철조망 따라서 오고 들어올고 저 철조망 맞다 여기가 바로 앞에 두 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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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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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체크 거울밖에 없어 얘는 그냥 잡으면 돼요 여기 여기 안좌하게 할게 자기장 바뀔 것 같은데 어 안좌하게 할게 여기다 바로 앞에 킬 나이스 나이스 열 발 남았다 총알이 와 몇 킬 하셨어요? 12킬이요 저 4킬 했어요 아 그러면 16킬이면 뭐 좋았다 거의 5분의 1 닦았네 거의 5분의 1 닦았네 좋았다 하려고 하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제대로 한다 했죠? 아 이때까지 놀았지 이제 놀죠 네 그치 그치 네 아 많이 했다 바이 하 Cheers 하 하